다음주 2018 아시안게임이 개막됩니다. 미주 한인들도 저희 SBS 채널을 통해 모든 종목 경기를 생중계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스타 도현우와 손흥민이 출전하는 축구 경기 그리고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여자 농구와 카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 같은 e스포츠 종목까지 40개 종목 그리고 465개 경기가 펼쳐지는 2018 아시안게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주 한인들도 아시안게임 전 종목을 생중계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SBS와 SBS 플러스 채널에서 개막식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 개막합니다.